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넓은 바다에서 이 넓은 바다에서 바다의 지천에 깔린 이 돌을 이용해서 팝을 쌓는 제키보다 높게 쌓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 납작한 돌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이 생김새가 생각보다 돌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라서 제 허리만큼 돌 쌓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한번 쌓는 데까지 한번 쌓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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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탑 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포기 포기 너무 돌들이 지금 다 쓸러 내려가가지고 매끈한 돌이 없어요 포기 돌탑 쌓는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